이번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 전에 이렇게 시장의 충격이 트럼프 때문에 왔지만 어떻게 보면 핑계는 트럼프 핑계였지만 주가가 너무 급등하고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한 방향의 배팅들이 조금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연준마저 경기 안 좋은 거 아냐? 라고 정말 걱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지금 고점 잡은 거 아냐? 나는 물린 거다라는 그런 공포의 어떤 두려움이 이번 조정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염미의 먹돈연구소 일회 소장 이광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돈터뷰로 이어가 볼까요? 지난 2022년 3월부터 이어져온 미국 연준의 고금리 사이클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7월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냈는데요. 한국은행도 방향전환을 하게 될까요? 이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박사님. 8호장이 굉장히 신중하기로 사실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발언에서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좀 확실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좀 이런 발언 들으시면서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보셨고 또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대 미 연준의 정책을 보면 금리를 인상할 때는 인플레에 주목하고 금리를 인하할 때는 실업률에 주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격히 높아지는 지구가 보일 때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인플레가 더 중시하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막상 인플레가 잡히고 그 뒤에 인플레이션 목표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더라도 별로 인하 안 해줍니다. 그러다 이제 높은 금리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 싶을 때 그때는 또 지체 없이 인하를 해주는. 이게 이제 저희들을 듀얼 맨데이트 그러니까 이중 목표라고 부르는 건데요. 바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함께 우리는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연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번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준의 이중책무 양쪽에 대한 위험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금리 인하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동안 물가를 계속 얘기하다가 이번에 고용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는 고용을 또 중심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이제 오늘 밤이 또 되게 중요한데 미국 고용보고서가 나오죠. 그래서 저도 뭐 현역 이코노미스트 일할 때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밤은 잠을 못 자는 날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여의도 이코노미스트들 한 50명이 전부 밤을 새는 날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지표가 고용 지표인데 이 고용 지표가 최근에 지난 6월달 기준으로 해서 4.1%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연초에 3.7이었으니까 상당히 올라간 거죠. 그래서 물론 0.4% 오른 걸 갖고 뭐라 그러냐 이러지만 이제 이게 실업률 같은 지표의 특성이 뭐냐 하면 이게 왜 우리가 중시하냐면 한 번 오르는 방향으로 가면 잘 안 꺾여요. 또 반대로 내리기 시작하면 한참 내려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지만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별로 안 움직여요. 그런데 한 번 방향을 잡고 지난 1년간 예를 들어서 금리기 실업률이 한 0.5% 이상 올랐다. 이러면 이 뒤로는 불황이 온다라는 게 속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연초 대비해서 0.4% 올랐으니까 여기서 0.1%만 더 오르면 불황이 온다. 이걸 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발견하신 이코노미스트 이름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징크스다 그냥 그렇게도 저희는 넘어갑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면 미 연준 입장에서 약간 예방성의 금리 날아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게 당장 금리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혹은 연준이 좀 시기를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커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 좀 슬로우 다운해 주고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1분기 성장률 잠깐 부진하다가 2분기 성장률 되게 잘 나왔고요. 2% 넘게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또 미국의 고용지표가 좀 안 좋아졌다고 그러지만 실업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아서 경제활동 참가율. 그러니까 일을 하려는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 그러니까 부모 분자가 실업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에 아무래도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반대로 살만 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일 안 하려고 들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주식 계좌가 401k 플랜 퇴직연금 계좌에 지금 내가 100만 불 넘었는데 내가 내가 회사를 다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떨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 떨어진 걸 보면 실업률이 오른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이외의 지표. 예를 들어서 GDP 성장률이나 신규 고용 이런 거 보면 그래도 17만 18만 이상 꾸준히 찍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미국의 인구 증가세를 감안해 볼 때 월 평균 18만 명 정도 고용되면 사실상 실업률은 오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실업률이 올랐다.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빠져나가는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 입장에서 이게 정말 사람이 많이 잘려서 실업률이 올라간 거냐.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올라간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내부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더 보자. 한 달 더 보자 이러면서 지난해 연말에는 분명히 올해 3번이나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7월까지도 이 날을 안 하게 된 이유가 한 달 더 보자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저는 이 거시경제 한번 보면서 항상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 물가와 고용을 같이 좋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고용도 완전 고용에 가깝게 하고. 네. 30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됐다고 해서 그런데 고용 이런 우려가 있어서 또 금리를 막 낮추면 또 물가가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될 건가? 특히 중동 지금 지정학적 정세까지 불안하니까. 이제 후속 보도를 봐야 되겠지만 헤즈볼라 그러니까 레바논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친이란 계열 민병대가 헤즈볼라. 그리고 남쪽에는 하마스라고 해서 친사우디계라고 할까요? 아무튼 순위파 계열의 하마스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집단들의 지지하는 그런 건 다르지만 국가적인 행사니까 또 이란에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드론 폭격으로 보이는 암살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날 하루에 바로 국제유가가 한 4%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중동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물가를 쥐고 있는 키이고 사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니 이나하니 이건 국내 수요에 역량을 미치지 물가에 역량을 미치는 건 되게 늦게 역량을 미치거나 간접적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연준의 태도를 보면 물가는 됐고 잘 모르겠고 실업률이 올라가느냐 여부에 우리는 좀 관심을 더 가지겠어라는 징후를 살짝 내비쳤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어제 10년 만기 국고금리가 10년 만기면 되게 길잖아요.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투자의 기간이 있는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어제 4%가 깨지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좀 불황에 대한 공포가 어젯밤에는 확실히 시장을 장악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어쨌든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가가 하락하고 이런 변동성이 저는 주목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변동성은 이제 잘 모르겠다 이런 시장의 그런 판단인가요? 제가 이제 이코노미스트 생활 31년 했잖아요. 우리 이광수 위원 또는 대표님하고 되게 자주 본 사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방향과 타이밍 이 두 가지를 놓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타이밍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언제 좋아질지 모르지만 한 수년 내로 좋아져. 이거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좋아지냐를 맞추는 건 이건 신의 영역이더라. 그래서 주식 매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코노미스트들은 아 경제가 좀 과열된 것 같아요 정도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맥스지. 언제부터 좋아진다 소리를 못하는 게 저희들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저도 한 두 주 전에 이 프로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는 핑계가 달랐어요. 트럼프의 입방정 때문에 그 인터뷰 때문에 시장이 그때 빠졌거든요. 그래서 금이나 미국 리치 같은 이런 데는 좀 모르겠는데 당분간 되게 시장이 힘들어 보인다. 나는 좀 시장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저께는 그렇게 오르다가. 이게 오늘에도 이렇게 빠지고. 이게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경기가 꺾인 같지는 않다. 아직은 경기가 꺾인 같지는 않은데 미 연준의 또 금리 인하라는 게 단행될 때 그러면 또 한 6개월 지나서 좋아진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금리를 인하할 때는 시장이 안 좋다. 인하는 그 시점이에요? 네. 첫 번째 금리 인하는 특히 안 좋다. 왜? 경기가 안 좋아서 인하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착륙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텐데 연착륙은 그때 지난 다음에 하는 거고 일단 미국 중앙은행이 그렇게 금리를 높게 유지하다가 첫 번째 금리를 인하했다. 경기가 되게 안 좋다. 그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 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특히 한국처럼 저는 채찍의 끝에 있다는 편을 쓰는데 채찍의 손잡이를 조금만 흔들어도 채찍의 끝이 요동치듯이 그 레이더스에 현재 박사님이 이렇게 채찍을 휘두듯이 딱 하면 여기서 해서 상대편의 칼을 뺏어오잖아요. 이건 영화적 과정입니다.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공급 사슬망의 저 끝에 있는 소비자로부터 되게 먼 나라다. 아까 방금 이광수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주력 수출 국가가 어디냐. 그러면 맨날 미국, 중국 그리고 그 두 나라가 엄청나게 크고 세계 경제 대국이고 이런 나라들의 경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지. 우리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미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됐던 시기는 죄다. 지난 30년 동안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된 시기는 죄다 우리나라 시장이 그 뒤에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두신다면 금리 인하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는데 6개월 걸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좋아지지는 않죠. 그런데 비해서 금리 인하라는 정책의 약발은 6개월 이상이지 정확하게 6개월이다도 타이밍 못 잡잖아요. 평균 6개월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갖는데 금리나 그 인하는 막상 그 시점이 오면 어쨌든 자산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이 말씀은 또 그 임박해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오히려 너무 컸던 게 아닌가. 그것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최근에 몇 달째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되게 반응이 놀라웠어요. 저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리가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금리를 인하하는데 왜 주가가 빠지냐. 그래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연준이 금리를 연초부터 계속 인하하는데도 3월 23일까지 계속 빠진 거 혹시 기억 안 나냐. 그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백신 뉴스인지 아니면 한미 통화 수업 때문인지 아니면 미 연준이 회사체까지 양쪽 완화를 해 주겠다고 발표한 덕분인지.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는 없는데 왜 그날 돼서 올랐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계속 인하되면 결국 경기는 좋아진다. 그러니 저가 매수해도 된다. 그러나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 전에 이렇게 시장의 충격이 트럼프 때문에 왔죠. 어떻게 보면 핑계는 트럼프 핑계였지만 주가가 너무 급등하고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한 방향의 배팅들이 조금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연준마저 경기 안 좋은 거 아냐 라고 정말 걱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지금 고점 잡은 거 아냐. 나는 물린 거다라는 그런 공포의 어떤 두려움이 이번 조정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말씀도 하셨지만 대선 전에 금리 인하 안 된다. 이런 말도 했는데 어쨌든 연준 의장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좀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안 하면 충격이 클 거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더 사람들이 쇼크를 받을 거다. 금리 인하한다고 다 그랬으면 금리를 인하하면 별거 아닌 문제예요. 그런데 안 한다. 또는 50bp 인하한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렇게 시장에 좋은 충격을 주기는 좋은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거죠. 항상 그렇듯이 시장은 그 전에 전부 다 베팅을 합니다. 그 전에 베팅을 하는데 그 베팅이 빗나가는 걸 보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낄 때 현금을 확보하려 들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연준이 25bp냐 50bp냐를 갖고 고민하고 있지 금리 인하는 할 것 같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미국은 어쨌든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만 일본은 4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 엔젤 시대 끝났다. 이제 미국도 금리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미국 증시는 빠지고 또 엔화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요? 네. 일단 일본 중앙은행의 함께 발표된 경제 전망을 보는데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추더라고요. 뭔 말이냐. 경기 안 좋은데 금리 인상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요. 결국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금리를 인상한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에는 좀 비싼 것 같다. 왜 그러냐면 2000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2000년 9.11 테러 전 직전에 8월 달에 일본 중앙은행이 경기 좋아졌다고 선언하면서 금리를 첫 번째로 인상을 했다가 그 뒤 이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금리를 인하했던 뼈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늘 그랬어요. 이 일본 중앙은행이 되게 인플레 파이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카앗이 대장성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 100년에 걸친 시간 속에서 일본 경제를 제일 괴롭힌 게 그 하이퍼 인플레. 특히 전쟁에 패선했기 때문에 더욱더 돈이 휴지조각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대륙 침략 또는 태평양 전쟁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주범이다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힘을 못 썼고 실제로 돈을 많이 풀었던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 은행이 되게 독립 성향이 강하고 두 번째가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1991년 92년 주식시장 대평가할 때도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했고 이번 2008년에도 2000년에도 또 그랬고 이번에도 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되게 이렇게 안 좋을 때 외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치가 없는 거네요. 뭐랄까요? 너무 지나친 인플레 파이터다. 그런데 아직 일본 물가가 목표 수준인 3%에 도달을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그렇게 0.25나 올린다라는 건 일본 중앙은행도 정신을 못 차린 거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은행의 타고난 성질이죠. 그래서 분데스방크 독일 중앙은행이나 일본 중앙은행이 모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나쁜 기억이 있어서 저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수를 했으니까 연속해서 금리 인상하거나 그러는 건 못하지 않을까. 일단 지금 이렇게 금융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굳이 이미 4개월 전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또 이번에 금리 인상할 거라는 기대도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굳이 충격을 줘야 되는 대상이 어디였나. 외환시장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일본 경제가 지금 인플레도 나고 살아나는 이유가 엔저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걸 그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그렇게 세상을 다 놀라게 하는 금리 인상을 단행히 해야 되는가.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 그러면 엔화 사야 된다. 이런 분들은 대한마디 해 주시면. 네. 뭐 저야 엔을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좋은데 참 주식이 더 많이 빠지네요. 저는 이제 일본 엔도 많이 들고 있지만 일본 주식을 좀 많이 들고 있는 입장이어서 어제부터 시작된 일본 증시의 주가 폭락 사태가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엔 강세보다 주가 하락으로 잃은 게 더 크네요. 저희가 미국 일본 살펴봤는데 한국도 중요합니다. 한국도 금리 인하 시점이라든지 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하는 하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규제 대상 지역을 확대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좀 너무 요새 과열이니까 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반대로 지방은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특히 이번 발표된 6월 주택 통계 보니까 미분약이 또 늘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해서 pf 문제들을 살리고 특히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팀원 사태도 좀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죠.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찍었잖아요. 물론 저는 우리나라 분기 성장률 지표를 안 믿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만큼 2분기 내수가 생각보다는 안 좋았다라는 것. 거기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 은행부채는 건전한데 2금융권 부채들이 이제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금리 인하가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표님 저희 청취자들뿐만 아니라 요즘 좀 혼란스러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수출이 꾸준히 늘어날 때 주식시장에 또 폭락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저는 좀 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수출이 감소한 다음에 팔아도 우리나라 그렇게 크게 손해 안 보더라.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들이 3분기 실적도 되게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주보상만 좀 하면 저는 충분히 올해 또 하반기 시장이 큰 조종 이후에 회복의 흐름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라 놀란 거다라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홍춘욱 대표님 제가 오랫동안 배웠는데요. 뵐 때마다 얼굴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뵐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